이 노래와 관련돼서 저희가 1초만 노래 들려드리고 답을 맞추는 코너를 잠깐 3곡 정도 어렵지 않아요. 최신 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꺼무 꺼무 꺼무줄. 형 7명으로 사장님. 한 번만 들어달래. 지금. 지웅이 전부. 진짜 나쁜 남자야. 진짜 아빴다, 진짜 나빴다. 동생한테. 동생이 남자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지금 동생이 남동생이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안달래, 안달래줘 빨리. 동생이 남동생이라서 낯친이냐? 와. 나쁜 사람이 있지 않나, 아니야? 아, 진짜 아빴다. 평생 나쁜 남자가 대생각. 빨리 달래줘, 빨리 달래줘. 그렇잖아요. 달래줘. 혹시 알아? 그러니까 너처럼 바보다, 그거 한 번에 그렇게 일어나냐? 해보자, 해보자. 음악 주세요. 이 눈타, 이 눈타, 이 눈타. 아니 이걸 뭐라고? 나 주는 거야, 이 눈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 몇 번 나오냐 아니야? 아니 아니요, 이 눈타. 아니요, 이 눈타. 아니요, 이 눈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 주세요. 아, 아, 아. 블링블링입니다. 잘 드셨네. 자, 다음 노래 드시죠. 아, 너무 너무 어렵다. 아, 아, 아. 이거 너무 디피컬트. 이게 뭐지? 더 디피컬트. 이게 더맨더머였나? 이게 뭐였나? 어, 일단 알았나? 아, 이거. 고무줄 다리기. 입니다. 적지 않아도 돼, 크롬크야. 되게 적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적는 거야? 뭐라고 적니? 아, 그것만 적었네. 고무줄 다리기. 초성만 적어도 돼, 그렇죠? 고무줄 다리기. 음악 주세요. 신호 시작. 신호 시작. 신호 시작. 신호 시작. 이게 저희 노래라서. 저희 정말 콘서트 때 한. 콘서트 때 200번을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이거 잠깐만. 어, 이거 잠깐만. VIP인가? 끝인가요? 끝인가요? 적는 걸 포기했어, 그냥.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냥 갈게요. 네. 하나 더 한 번만 해봐 주세요. 한 번만 해 주세요. 음악 주세요. 주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 투, 쓰리, 포. 새로운 즐거움의 아이콘! 스파리스의 기대압 팝콘! 30초를 주어주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크롱크는 그러면 저희 중에 누굴 그려요? 그거는 한 명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형이요. 아니야 크롱크다 골라. 뭔가 제일 읽고 싶다, 어려운 사람이 고리고 싶은 대상. 그냥 가서 읽어. 못 고르겠다, 못 고르겠데. 그냥 7명 다 그릴게요 크롱크는. 정답은 공격이. 왓? 그래 빨리 고르를 할 때 그렸어. 그래 고르를 할 때 골랐어야지. 크롱크야 7명 30초 안에 그리기 참 여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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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공격은 여유가 많아. 넌 어디 그 신이? 넌 어디 그 신이야? 어디 가만히 있어줘야 한다? 두성빼 근데 너 가만히 있어줘야 한다. 저희가 시원을 뵐게요. енным 는 5초 5초 3 2 1 땡 와 됐습니다 크로스로 한 명 불려주면 안 돼요? 와 형 이거 뭐예요? 야 내는 생명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슬픈 몸인가? 하나 둘 셋 됐고 야 진짜 난 그럴 줄 알았지? 진짜 성격이 없다고 와 진짜 끝 2 3 3 3 야 근처음통인 줄 알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되는 사람 누구야? 진아 얘들아 진아 야 그리고 이거 와 손 문자인데 와 손 문자인데 와 아이콘 날 때 손 문자인데 지금 보면은 근데 거진 몸통을 다 안 그렸네 몸통을 그렸다는 거 거진 그림이요 아 하트 급조했어 자 골라주세요 골라줘 봐 유수식이 잘 봐요 진짜 중화중 자Even 상품이야 treatments 어 오 뭐야 근데 이게gus 야 이거 소 assessed 너 보는 거 pais UngIFED 저을 안να 이 모습이 좋지 않아? 자, 어른부야. 다닐 수 있겠어? 다닐 수 있겠어? 다닐 수 있겠어? 다닐 수 있어. 아이콘닛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배경으로 둠바? 네, 둠바. 둠바, 둠바. 동일이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자.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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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바. 아이콘닛 여러분. 저희는 아이콘이고요. 정말 지금까지 큰 사랑을 얻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는 꽃밖에 사랑을 받아가지고 정말 굉장히 행복한 나라들을 보내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아이콘닛이었습니다. 아이콘닛이었습니다. 빵빵빵. 야. 뭐야 이게. 강큰사이드. 우와. 우리 앨범이야. 와 대박이다. 우리 앨범 고문탈기랑. 우상. 네네. 죄송합니다. 먹어도 되는 거 알지?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밀어주세요. 아 다 밀었어. 그거 넣어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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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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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fors. 로그. 로그. 와 고마워 이거 두 개가 있는데 너무 고마워 치즈! 이게 맛있는 거 뭐야 이게 추리하는 거 한 번 해볼까요? 나 가지고 놀게요 고마워 진짜 염망하시는 거야 아 왜 못 찾으세요? 아 왜 못 찾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무색가진데 진짜 너무 고마워 하트야 너 하트야 그랬는데 머리 그리고 털이 안 나와? 형 거 아니야? 형 거 아니야? 네 그럼 하트 준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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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아직도 구독 안 눌렀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아 진짜 빨리 가르쳐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하고 오세요 구독 보이잖아요 구독구독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